구독과 좋아요 한 번 외칠까요? 구독과 좋아요 사랑을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1,2,3 라이트 세븐틴 오 멋있네요 라이트 세븐틴 라이트 세븐틴 잘 지내셨나요? 같이 좀 안무 좀 나눠볼까요? 같이 인사하고 저희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 2등표 알아요? 손으로 2등표 알아요? 네 알아요 저희도 몰라요 그죠? 그럼 우선 1년에 한 번 성함이 참가자 이루어져서 성함인데?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김승현입니다 세븐틴의 사부의 인사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최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김승현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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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주입니다. 지금부터 2시 15분까지 외우도록 할게요. 준비 시작!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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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찌가 선빈이에요. 선빈이는 일단은 꼴찌 라서 조금 이따 안마 마사지 받을 준비하시고요. 우리 빨간색 친구부터 갈게요. 시작! 누구의 마사지? 누구의 마사지를 받고 싶습니까? 여기가 있나요? 고cription 자막을 이용해서 만나요. 누가 뭐 웃기지? 어떻게 해? 어깨랑 목까지 가능합니다 이름은 아닐까 훨씬 더 친해질 것 같죠? 네 이름을 마음껏 부르세요 지금부터 이제 보컬과 댄스 안무 레슨을 시작할 거예요 레슨 들어갑니다 네 레슨 들어갑니다